원주 특산물로 만든 토토미 즉석밥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. 남원주 농협은 5천만 원 상당의 토토미 즉석밥 6만 개를 미국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. 1년 수출 목표액은 6억 원으로 판매 실적을 지켜본 뒤 수출용 토토미 즉석밥 물량을 늘리고 토토미 누룽지까지 수출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토토미 즉석밥은 지역 농가의 쌀 판매 증진을 위해 지난해 4월 처음 생산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3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